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30% 아 30종목 중에 당당히 2등하고 있는 에스티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또 에스티큐브가 1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었죠. 1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은봉으로 한번 단봉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은봉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비 중 30% 아 30종목 나와있는데 일단 셀리버리는 거의 망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등입니다. 지금 에스티큐브가. 2위 3위 현대바이오 4위 위메이드 5위 CIS EO플로우 심택.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재밌게도.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용 잔고가 얼마다, 비중이 얼마다, 신용이 꽉 차있어서 못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일반화에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슈를 빵빵 터뜨리면서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슈를 좀 터뜨리면서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또 케바케죠. 아무래도 임상 한번 제대로 하면은 기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달라지는 그런 게 또 바이오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오늘 대박이 하나 터졌죠. 임상, 글로벌 3상, 거의 동등성, 입증 이래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ST큐브도 그러지 말란 법 있다 없다?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고 계시는 AACR 항암제 성과 발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누가 있는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다른 기업들, 한미약품, ABL바이오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죠. 유한량에 별로 관심 안 두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ST팜 관심 없고, ABYON 관심 없고, ABL바이오 관심 없고, 레고캔바이오 관심 없고, 바이오 셀 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ST큐브만 관심이 있다. 넬마스토바트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임상, 일상 발표한다. 근데 말씀드렸죠? AACR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전임상 단계에 있는 뭔가 이렇게 시작, 출발선 상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앞으로 잠깐 이렇게 고개를 팍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BTS의 전국과 같은 종목들 전국시, 존칭 써야죠. 전국시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빨리 글로벌 빅파마들이 체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BTN1A1 그리고 PDL1 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다. PD1 이것도 상호 배타적 발현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뭐 PDL1하고 PD1은 사실 또 면역 항암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또 임상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온 기업들도 있고 또 시판되어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그런 약들도 많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BTN1A1 이거니까 이 ST큐브가 충분히 한번 보여주면 강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뭐 PDL1, PD1과 같은 또 발현체로 임상을 진행한다 하면은 저는 그냥 뭐야 이거 과연 이게 새로울까? 왜냐면은 이미 글로벌 기업 중에 또 치료제를 만들어서 시판되서 판매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뒤따라간다고 뭔가 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ST큐브가 이번에 임상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판때기가 다. 이게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면은 진짜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숫자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든요. 굉장히 그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는 거는 ST큐브의 대표님이 이번 임상을 통해서 정말 좀 글로벌 빅파마대가 테이블을 마주 앉아가지고 설명도 잘 하시고 얘기도 잘 하셔가지고 병용요법이라도 같이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 기업은 진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니면 도예요. 임상 하면 대박 나면 끝나는 거고 만약 임상 실패하고 또 딜레이 되면은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겁니다. 임상 그냥 대박 나면은 그냥 죽가고 뭐고 뭐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되냐의 문제고 이제 또 ST큐브처럼 임상이 만약에 성공하면 저는 이 그림 판때기는 다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 판때기는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구간에서 움직임을 좀 세게 보여줄지는 좀 기대가 되면서도 아무래도 임상이라는 변수 하나 정도는 또 체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장중입니다만 15,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는 우리가 그냥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도주 매매 하시면 되겠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카톡 창 하나 뜰 건데 여기다가 ST큐브라고 남겨주시면 ST큐브는 심도 있게 딥하게 분석해드리고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주도주 매매로 같이 한번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장 저희는 두 종목 수익 내면서 보내고 있고 꾸준히 저희 하던 거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보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ST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일주일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